복근이요? 앞쪽 이만 합시다 미션이 있어요 미션? 괜찮아요 얼마 늦죠? 제가 내일 뮤지컬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급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자신 있어요 다시 했어요 같이 미세요 5,4,3,2,1 오픈이요 시작 5,4,3,2,1 오픈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지날 뻔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울 것 같았어요 방금 지날 뻔했어요 햅스틱 괜찮죠? 햅스틱 괜찮죠? 햅스틱 괜찮죠? 여기 햅스틱 없어요? 여기 햅스틱 없어요 아니 복근의 홀림픽대로